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브리핑하고 오더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시간이 좀 남는다면 포지션 잡는 거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저나 정크래스 제외한 나머지 제가 자주 하는 영웅들 몇 개의 주로 포지션 잡는 법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브리핑하고 오더에 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마인드 긍정적으로 보이스를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팀원한테도 만일에 혹시나 먼저 수비를 했는데 거점 점령에서 B까지 엄청 빠르게 하이패스로 밀렸다 진짜 빠르게 밀렸는데 정말 팀 분위기 안 좋아요 아 이거 망했다 그러는데 거기서 또 자기까지 편승해서 망했다 망했다 하면서 접어라 어 니들은 왜 그렇게 못하냐 그냥 때려치고 다음팔이나 하자 이런 면수 공격 때 트롤픽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는 최대한 아 이건 할 수 있다고 아 이 정도 밀린 거면 저희도 하이패스 밀고 다음 추가시간 다음 이제 다음 3라운드부터 보면 된다고 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이거 제외하더러 나머지 부분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팀원들의 멘탈을 일단은 챙겨주는 게 가장 베이스 됩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브리핑은 쓸모가 없어요 예 팀원들의 멘탈을 먼저 챙겨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포함해서 한숨을 절대 쉬지 마세요 한숨을 칠 거면 보이스를 끄고 하시면 됩니다 보이스를 끄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우스에 여기 보시면 마우스에 버튼 있죠 사이드 버튼 이 사이드 버튼의 앞쪽 버튼을 제가 보이스 끄는 거 껴다 켰다 하는 거 하고 뒤쪽 버튼을 근접 공개 버튼을 사용하는데 이 마우스가 좋거든요 이 지금 뭐더라 제가 쓰는 이거 로지텍 G900 같은 경우는 우측 왼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 여기 사이드 버튼을 사이드 버튼을 여기 떼가지고 여기 다른 버튼을 추가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잡이 상관할 거 없이 사이드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할당해 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앞쪽 버튼을 마이크 껏다 켰다 하는 거 그리고 뒤쪽 버튼을 근접 공격으로 하시면 근접 공격은 또 V이고 마이크 껏다 켰다 하는 것도 원래는 M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르고 말하는 거는 1 옆에 있는 물결 버튼인데 누르고 말하는 건 1 옆에 있는 이 버튼인데 아예 껏다 켰다 하는 거는 저는 이걸로 해놓거든요 왜냐면 한 번 눌러 놓으면 아예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눌렀다 뗐다 하는 그 설정 같은 경우는 그 말할 때 눌리면 띠링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거슬려요 사프를 하는데 약간 방해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MOOT라고 표시가 되는 이런 마아 이걸 사용하면 아예 끄는 버튼으로 여튼간에 한숨을 쉴 거면 눌러서 끈 다음에 아세요 마이크를 그러니까 다른 우리 팀한테는 들리지 않게 그거 한숨 소리 들으면 굉장히 팀 분위기가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에 한 명이 잘렸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한숨을 쉬어요 아 그럼 그 잘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싫겠죠 나 때문에 잘렸다는 그러니까 내가 잘렸는데 거기다 한숨 걷다 대고 한숨을 쉬니까 굉장히 어 좀 자기가 잘렸긴 한데 잘린 것도 좀 그렇긴 한데 그 한숨 소리까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전체적으로 한숨을 소리 들으면 팀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숨 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일단은 먼저 지키시고 그 다음에 브리핑과 오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한숨을 쉬지 마세요 절대 일단은 브리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거 다 말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중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걸 전부 말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리퍼 이스는 리퍼가 이스는 사운드가 들리잖아요 리퍼가 이를 이렇게 쓰면 상대방 입장에서 위치변경이나 이런 그 그런 소리를 내거든요 굉장히 좀 크게 들립니다 생각보다 꽤 크게 들리기 때문에 보시면 뭐 이런거나 위치변경 죽음을 맞이해나 아니면 위치변경 같은 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면 아 리퍼 있었다고 리퍼 위치변경 했다고 들리는 소리 방향 쪽으로 말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 거나 아님 뭐 상대방 궁극기 사용하는 거 소리로 돌리는 거는 화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뭐 석양이라든지 특히 정크랩 궁 같은 경우는 시야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폭탄 받아라 소리가 딱 들리면 아 정크랩 궁이라고 빠지라고 그냥 빠져서 정크랩 궁을 없애고 난 뒤에 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족족 말해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중요도 신경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스킬 사용과 궁극기 사용 여부 이런 거 다 말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걸러내는 거죠 중요도 순으로 궁극기 중요한 궁극기들 있잖아요 겐지 용검 뭐 뭐 이런 거 중력자타 이런 거 썼다 하여튼 중요한 궁극기 사용한 거하고 기타 스킬들 중에 중요한 것 자리아 방벽 주는 방벽 자기 방벽 그리고 라인하르트 뭐 방벽 깨졌다 그런 거라든지 뭐 어 겐지 반사빠졌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디바 매트릭스 지금 거의 다 썼으니까 뭐 자리아님 중력차탄 쓰셔도 돼요 까지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쓰면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네 모든 걸 말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연습에 그리고 다음으로 그 브리핑을 하실 때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누구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팀원하고 같이 있는 상황이면 뒤에 누구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막 트레이서 겐지 같은 거에서 적팀을 휘젓고 있어요 그러니까 팀원들은 다섯 명이 뭉쳐있는 상황이고 뭐 이쪽에서 뭉쳐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나가서 막 이렇게 있는데 만일에 이쪽 방향에 어 적군이 간다 그러면 제 방향에서는 뒤쪽이죠 그러면 뒤에 누구 간다고 말하면 우리 팀 입장에서는 뒤가 아니고 앞이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거점 수비를 한다면 거점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A 거점 뭐 눈반이 A 거점 같은 경우에서 막으면 정면 올 수도 있고 지하로 올 수도 있고 오른쪽 2층 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죠 내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거점 기준 수비 측인 경우엔 거점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고 쟁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화물 미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여있기 때문에 화물 기준으로 대부분 말씀해주시면 되고 쟁탈전은 쟁탈전은 거점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팀원들이 다 멈춰있는 상황이다 라면 팀원들 기준으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만일에 한 명이 동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동떨어져 있는 뒤쪽에 누군가 왔다 그러면 누구님 뭐 아이디로 굳이 안 부르셔도 뭐 리퍼가 앞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리퍼 뒤쪽으로 뭐 겐지가 가고 있다 그러면 리퍼님 뒤에 겐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주면 리퍼님이 당연히 뒤로 돌아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싸우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절대 자기 기준으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위치를 위치 브리핑 할 때는 절대 자기 기준으로 설명하시면 안됩니다 브리핑 하나 많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브리핑과 소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브리핑을 하는 거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브리핑은 우리 팀이 게임을 하기 편하게 정보를 입력을 시켜주는 거 우리 팀 귀로 그러니까 우리 팀이 보지 못했거나 귀로 듣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귀로 인식을 시켜주는 과정인데 소음은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그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인식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뭔가 뭐 그러니까 게임 시작 전에 잡담 같은 거 할 수 있는데 게임 중간에 좀 잡담을 심하게 하든지 아니면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런 행위는 잘 안 하는 게 좋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죽기 전에 고함을 지르긴 하는데 웬만하면 팀 보이스는 끈 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껐다 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고함을 지르더라도 팀 보이스를 끈 채로 말하면 자기 혼자 고함을 지른 거고 팀원들 귀에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껐다 꼈다는 버튼을 할당을 내두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애매에 있으면 늘리기 힘들거든요 물론 키보드 왼쪽 위에 이 물결 포시를 이용해서 껐다 꼈다 하시는 그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마우스 있으시다면 왼쪽 앞 버튼에 할당해두시고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껐다 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했던 궁극기 유무책크도 있죠 아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 체력 체력 적 영웅의 체력 적 영웅의 체력을 브리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드론 겐지나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 체력은 중요하거든요 겐지가 뭐 피가 빠졌는데 피가 개피고 뭐 반사까지 빠졌다는 걸 그런 걸 브리핑을 해주시면 아니면 겐지 질풍차인가 튕겨내기 전부 다 빠져낸 상황에서 피까지 없다 하면 겐지 딸 피에 스킬 없다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시면 겐지한테 포커싱이 가면서 겐지 위치까지 브리핑 곁들여주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해주면 팀원들이 아 이놈의 겐지 자식 어 저기에 지금 스킬도 없고 개피인 채로 어 혼자 막 돌아다니고 있다가 어그로 끌려서 이제 겐지를 먼저 자르고 5대6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브리핑은 지금 말했던 걸 정보 혼합을 하셔서 하는데요 겐지 위치를 객관적으로 말씀하시죠 어 뭐 거점 기준으로 겐지 거점 안에 있어요 겐지 거점 안에 있는데 지금 딸피고 스킬 없어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겐지가 정확히 거점 안에 있다는 걸 인식을 시켜줬고 겐지가 딸피고 거기에 스킬이 없어요 아 여기서 딸피라는 거는 보시면 어 한 이 정도 피 어 한 칸 남짓한 피를 가지고 있으면 딸피라고 대충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피가 적은 거예요 은어죠 은어 은어입니다 그냥 맞으면 스치면 죽을 정도 예 이네들이 뭐야 딸피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피가 적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딸피에요 말하면 뭔가 귀에 쏙쏙 박히잖아요 어이에서 파생된 언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피가 적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스치면 죽어요 라고 말씀을 하면 굉장히 어 그냥 진짜 스치면 죽을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훈련력 복 같은 경우에 금방 피가 없었죠 이런 건 스치면 죽는 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브리핑 브리핑을 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 오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는 이제 브리핑 한 내용들을 토대로 토대로 할 필요도 없긴 하지만 그거를 토대로 자기가 인식한 내용들을 그걸 토대로 이제 오더로 하시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아까 음 뭐 궁 같은 경우 분배시킨다는 것도 하시면 돼요 뭐 우리팀 궁극기가 4개가 차있는 상황이에요 자리아 그리고 트레이서 그리고 겐지 뭐 라인하르트의 대지 분쇄까지 이렇게 4개가 차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개 두개 나눠서 쓰는게 좋습니다 라인하르트 대지 분쇄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자리아의 중력자탄과 겐지의 용검을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지 분쇄와 그 리퍼의 죽음의 꽃을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두개 두개 나눠서 사용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입장에서 첫번째 중력자탄과 용검을 막는데 만일에 소리 방벽을 사용 루시오가 소리 방벽을 쓰고 거기에 실수로 만일에 어 제냐타가 있었는데 제냐타가 촬까지 같이 사용을 했다 그러면 다음 턴에 대지 분쇄와 리퍼의 죽음의 꽃으로 쓸어낼 수 있죠 왜냐면 지원과의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메이 궁극기라도 있으면 뭐 막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웅이 없다면 그런 수비 영웅이 없다면 지원과 궁극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음 턴에는 뚫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궁극기 안배하는 것도 오더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팀이 궁극기가 차있고 상대팀 궁극기까지 알 수 있으면 좋죠 여기서 브리핑 브리핑 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상대방 궁극기가 누가 빠졌고 누가 어느 타이밍에 찰 거고 이런 거는 게임하다 보면 감히 잡힐 거고 일단 궁극기 썼다는 거는 알잖아요 브리핑을 만일에 그걸 하셨다면 자기가 듣고 보고 말을 하셨다면 누구의 궁극기가 빠진지 알 수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 자리야 궁 썼으니까 다음 턴에 저희가 들어가면 돼 저희 팀 자리야 궁극기 있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아 오더를 하시면 돼요 브리핑 이후에 오더를 하는 겁니다 오더는 브리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브리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기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도 별로 없는 상태로 오더를 하시면 안 되죠 당연히 자기가 브리핑을 하셨고 머릿속으로 상대방 궁극기와 저희 팀 궁극기를 기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분배할지 궁극기 분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쪽으로 갈지 이런 걸 결정해주는 것도 좋겠죠 겐지 같은 경우는 뭐 혼자서 겐지나 트레이슨은 혼자 동떨어져서 가는 보통 영웅 그런 영웅인데 뭐 겐지님 돌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분들은 뭐 공격 특히 공격 측일 때 더 오더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팀원이 모이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룸버니 같은 경우는 2층이 있잖아요 웬만한 보통은 2층으로 가는 편이고 만일에 막혔다 싶으면 막혔다 싶고 조합이 우리가 2층을 밀기에 좋지 않은 조합이고 상대가 2층을 막기 좋은 조합이다 싶으면 뭐 지하로 가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공격 기준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가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갑니다 보통 지하로 갈 때는 보통 2층을 가는 것처럼 회이크를 친 다음에 걸어서 앉아서 가죠 앉아서 가면 발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더러 가실 때 어 아 2층 뚫기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지하로 지금 모인 다음에 걸어서 발소리 안 들리기 걸어서 가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리스폰을 맞춘다는 오더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잘렸잖아요 한두명이 잘렸어요 그러면 한두명이 잘린 채로 들어가시면 4대 4명 5명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6명은 당연히 수적 우위가 될 수밖에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빠졌다가 모여서 가죠 그러니까 6명 리스폰을 맞춰서 그런 식 오더도 하실 수 있고 오더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궁극기 암베 그리고 위치 포지션 어떻게 들어갈지 그런 오더 그리고 그 위치 위치를 마지막으로 말했었죠 예 위치 오더 그 정도면 솔직히 오더 할 건 다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자기가 하시고 싶은 오더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오더하고 짜증내는 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 누구님 뭐 가다 만일에 자기가 어 게임을 하다가 한명이 잘렸어요 아 누구님 그쪽으로 가지 말랬잖아요 막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 누구님 잘렸으니까 아 누구님 잘려가지고 아 지금 아 막 이러면서 한숨까지 곁들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아 누구님 잘렸으니까 리스포 맞추고 맞췄다가 여섯 명이 다시 모여서 가요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업된 목소리 활기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아 팀원들이 아 한명 잘렸지만 한명 또 기다리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만일에 한타를 해서 여섯 명을 했는데 싸우다가 졌어요 아 아까 아까웠네 아 이번에 누구 궁극기하고 누구 궁극기 있으니까 뭐 한번 더 한번 더 가보죠 몇 초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필을 해주시면 디몬들이 굉장히 사기가 높아져서 아 우리팀 이길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하나를 안 드렸네 오더 보물에 진짜 정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에 픽을 할 때 강제성을 절대 찌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픽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픽을 했거나 아니면 전체 팀원이 전체가 픽이 된 상황이에요 여섯 명 다 영웅을 전부 선택한 상황에서 그이길 아 제가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더 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처음에 픽 상황일 때 영웅들을 픽하는 상황일 때 픽을 다 했어요 픽을 만약에 다 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픽을 하고 남은 한두 명 정도가 픽이 남은 상황인데 조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행위 그러니까 조합을 권유하는 거는 괜찮아요 권유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누구누구니 뭐 좀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합을 강제성으로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이 그걸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해라고 만일에 혹시라도 다른 영웅을 뽑았어요 만일에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영웅을 뽑았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듣는 상황인데 제가 정크렛을 뽑았어요 하나무라 수비 같은 거나 아르비스 수비에서 괜찮은 픽이거든요 물론 지금 메타에서는 메이가 정크렛보다 더 좋은 거는 저도 압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메이 숙련도보다는 정크렛 숙련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크렛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정크렛을 뽑았어요 그런데 팀원이 아와눈쟁이님 정크렛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듣기가 안 좋아요 그거 너무 개인적으로 수령이 될 수가 있는데 듣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팀원이 만일에 비주류를 영웅으로 좀 많이 하는 유저인데 그 유저도 자기 자신이랑 지금 같은 점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뭘로 왔든 간에 자신이랑 지금 같은 점수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행퓨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솔큐로 돌린 사람이 지금 같은 큐에 같은 팀에 걸렸다는 거는 자기하고 동실력대라는 얘기에요 아 물론 동실력대 아닐 수도 있어 뭐 다행퓨 파티를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솔큐대 솔큐로 만난다면 거의 동실력이란 얘기인데 너무 그 작진이 다 안다는 식으로 다행퓨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안 돼 게임을 돌리는 거는 솔큐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해서 만난 거는 자신이 6인 큐를 돌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픽은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야 그게 자신 실력인 거고 그리고 팀원이 잘하니까 뽑았겠죠 트롤 하려고 뽑은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기려고 뽑은 거잖아요 그 같은 팀원도 무슨 영웅을 뽑았던 간에 적어도 지려고 뽑은 건 아닌데 시작부터 약간 파토내는 듯한 말로 그렇게 픽을 픽을 매도를 하는 거지 아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안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누구님? 무슨 영웅으로 혹시 바꿔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혹시 안 된다면 다른 분이 뭐 바꿔드릴 수 있으면 해가지고 픽을 조율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오더입니다 좋은 오더인데 그냥 지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거면 다인큐를 하시면 돼요 그런 만일에 그런 오더를 하고 싶으시면 자신이 팀을 짜서 유깅큐를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라고 안 해요 근데 솔큐로 들어왔으면서 다른 팀원한테 그런 식으로 강요식으로 픽 권유를 한다 어 오버워치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푸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아 지금 했던 거 요약해드리죠 이제 첫 번째로 긍정적 마인드 가진다 두 번째로 한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적 마인드 플러스로 짜증내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니까 그걸 혹시라도 하시고 싶다 하시고 싶으면 팀 보이스를 버튼을 누르고 팀 보이스를 끄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리핑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시고 브리핑과 소음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더에서는 궁극기 유무를 체크를 하면 아 아니다 이거 브리핑에서 궁극기 유무도 체크를 해주시고 적 영웅의 체력까지 브리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더로 넘어가면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팀 궁극기와 상대팀 궁극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팀 궁극기 암베 그리고 우리팀이 어디로 모여서 갈지 그리고 우리팀 리스폰을 맞출지 이런 것들을 오더를 해주시면 최종득으로 브리핑과 오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되신다면 이제 나머지는 팀원들이 보이스에 들어오는지 이제 나머지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죠 팀원들이 보이스에 안 들어왔으면 쓸모가 없어요 팀원들이 보이스에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일 첫 번째로 말씀 안 들어왔네 말이라도 안 되면 듣는 거라도 하라고 하세요 듣는 거라도 말을 못하도록 듣는 거와 안 듣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명만 듣고 2명은 오더를 못 들으면 2명은 따로 하거든요 4명은 뭉쳐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굉장한 지장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듣톡이라도 하라고 하십시오 팀 보이스 O를 누르시면 P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있으면 팀 보이스에 들어와 있는 거고 끄시면 팀 보이스에 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플레이어 몇 명인지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팀원분들 보고 마이크 안 드시면 듣톡이라고 하시라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아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는 이게 뭐냐고요 아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지텍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는 로지텍 G900이고요 이거가 이거가 무선이 돼요 유무선 겸용 마우스인데 저같은 경우는 이게 유선하고 무선하고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선으로 쓰거든요 다른 마우스 무선 마우스 쓸 때는 이게 유무선이 약간 반응 속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밀림 현상도 있고 지연 시간도 약간 길어서 무선으로 안 썼었는데 이거는 마우스가 좋더라고요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이거 그 옆쪽 버튼 있죠 사이드 버튼 사이드 버튼이 이게 탈착이 가능합니다 탈착이 가능해요 자석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뽑았다 이게 뽑을 수가 있어요 버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거를 이게 사면 키트를 주거든요 이 키트를 따로 줬는데 이 키트로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이드 버튼을 안 쓰시려면 이렇게 막아서 사이드 버튼 없이 쓰실 수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 오른손 잡이시면 마우스를 오른손에 쓰시면 사이드 버튼 왼쪽 사이드 버튼을 쓰시는 걸 추천하고 만일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쓰시면 이게 양송 대칭용 마우스의 반대쪽에도 사이드 버튼을 달 수가 있거든요 반대쪽에서 사이드 버튼을 달 수 있으니 왼손으로 마우스 쓰시면 오른쪽에 사이드 버튼을 달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 사이드 버튼을 달아서 쓰면 편한 게 아까 말했던 대로 앞쪽 버튼으로 이 앞쪽 버튼으로 마이크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뒤쪽 버튼으로 근접 공격을 핥당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근접 공격 V나 F로 쓰는 것보다는 마우스 버튼에 있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반응이 훨씬 이렇게 누르면 빠르고요 그 마이크도 가끔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한숨을 지고 싶을 때 아 정말 나 혼자 말하고 싶은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 이거를 누르고 마이크가 팀 보이스가 꺼져 있는 상태로 말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거 이 마우스 상세한 설명 스펙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띄어져 있고요 이거 보시고 나중에 혹시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전능에 지금까지 논쟁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만일에 안 하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팁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